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것은 나이토로드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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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... 여태 예전 싸도만 에디셔널 잠재 한 번씩 열어보지 아... 구보장... 구보장 갈라고... 뭐야... 아... 무기 아케인 갈라고... 아... 액소리구나 야... 나로르 키워서 드블로 자전한다고... 보조는 어딨어요 음... 다 준비되어 있구만 시비풀 딱 나로르 사전해도 드블로 사전하겠다... 아주 영역적이구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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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사야지... 아... 에이디가 좀 아쉽긴 하네... 그 뒤로는 뭐 방법 없어... 에이디 돌릴 거고... 이런거 아니면은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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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그냥 그녀던이 쓸만하고... 흠... 나는... 차라리... 스펙업 다 새로 사는게 나을 것 같은데... 굳이 한다면... 괜찮네 이거... 나쁘지 않네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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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그래도 두 줄은 달지... 아니... 직작했는데 왜... 4에 70짜리에 1중 우주밖에 안 달았대... 흠... 흠... 아유... 껴지네... 보존 어디갔어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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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22성... 사는 것보다... 아케인 하는게 별롱이었나요? 흠... 아케인 괜찮단데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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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하트도 어딘가 준비되어 있나보구만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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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거는 좀 만들어져 있는거 있던거 같은데... 흠... 흠... 우와... 흠... 과... 과즐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져있냐... 흐... 흠... 그렇구만 뭔가 좀 더 아쉽다 어 유니크하고 다 어울릴거 아니야 차라리 난 샀음 좋겠어 차라리 음 이거는 새..새로 만든다고 좀 아쉽네 흐흐흐흐흐 어쨌든 어 그래 다 직장하겠다는거 아니야 06A 럭이 흐흫 유점을 기다려서 유점대스 때려 박혔다 보장은 굿셋하고 흐흫 흐흫 이런거는 뭐 아까워서 어떡하냐 유니클 레전드를 올리면은 흐흐흥 그래서 나는 보장은 굿셋 별로 안좋은거 같아 나중에가 좀 문제인거 같아가지고 뭐 궁금한거 있습니까 패짝도 해야되겠네 소울스데요 스펙업 저도 잘 모르죠 얼마나 해야되나 야 나로 하지도 않을거면 스프레드 레벨은 또 왜 올려놨대 흐흫 기본적이게 해놓은건가 보스는 잘 몰라고 소울스데이 하려면 얼마나 되야되냐 글쎄요 해봐야 알지않은거 아 근데 나로 할거에요 아니면은 뭐에요 드블 아 나로 드블한다고 오케이 어어 궁금한점이 무엇입니까 이놈의 그리드 펜던트 야 그리드 펜던트 추억졌네 이거 환불로 던져지죠 아 나중에 앰물 데드큐브 해달라고 충분하죠 음 별게 안될거 같은데 아 마지막 자랑 한번 해봐야죠 어 아깝다 이거 접은거 아 아니 매지컬작 캐논하트 첫번째 교불템 두번째 레전드리 유니크 교불템 세번째 세번째 쌍 레전드리 엠블렉 아유 아깝다 차라리 적당한템 남겨놓지 그랬어 아 1.6만이나 되네 이렇게 해도 아 20레벨까지 해놨어 연포스 넘기겠다는거죠 룸퍼 배치 다 해놨는데 아깝겠어 야 아깝다 교불템이 진짜 아깝겠어 음 하트는 이거구나 적하고 있었던걸 하트가 두개나 있어 하트 야 아깝다 야 하트가 두개나 있는데 쓰질 못하니 마라벨도 웃기나 보구나 야 아깝다 와 이런 느낌일까 진짜 아깝네 반지 반지 답은 이모탈링이다 아 아 이거 제 영상 봤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까는건가 이거 장착해제해야지 갈 수 있는데 아 아 아 또 인터넷 튕길라그런다 다 사장코어인데 와 이것도 아깝네 15,000개 나오니깐 35개니깐 한 434개 나오네 434개 이석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